바닥이 알록달록하면 왠지 기분까지 즐거워질 것 같은데요. 독일의 한 명품 마루제는 컬러 염색을 적용한 독특한 제품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박고 있습니다. 식물성 코팅을 적용한 고풍스러운 마루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천연 원목 마루제의 종류가 무척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이태리의 컬러 원목 마루는 기존 마루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나무에 빨강, 노랑, 파랑 등의 컬러 염색을 한 독특한 제품인데요. 색상 종류가 40가지나 돼 아이가 좋아하는 색은 아이방, 내가 좋아하는 색은 거실 이런 식으로 취향에 맞춰 다채로운 색상의 마루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브의 제품의 특징은 기존의 마루와 틀려서 디자인을 굉장히 추구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주 컬러풀하게 나와 있어서 하나의 제품을 나의 옷과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명품 마루제는 독일 원목마루협회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고풍스러운 디자인과 자연스러운 천연 원목의 질감이 특징입니다. 표면층에 4mm 고급 원목을 사용하고 밑면은 핀란드산 자작나무로 만든 6mm 합판을 사용해 상판의 변형을 방지시켰는데요. 또한 특유의 식물성 천연 코팅 방법을 적용한 친환경 제품이기도 합니다. 변베 제품의 특징은 아주 크리식한 제품인데 특히 저희 변베 제품은 식물성 천연 데칼을 사용해서 제품의 친환경 제품으로서 콩기름, 해바라기 씨, 엉건기 씨 같은 것을 잘 혼합을 해서 저희들 마루 위에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의 다양화를 앞세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유럽의 명품 마루제들. 디자인의 기본 가치인 혁신성과 기능성, 신미성을 갖추고 있어 향후 원목마루 시장을 리드할 제품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